여러분은 소리를 짓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한 번 짓어보죠! 어! 자! 띠! 기도 아픈으로! 레저! 기도 아픈으로! 어몽길 대장님처럼 정말 전국을 자전거한대로 누비는 분입니다. 네! 자! 이제 KBS 꿈 및 배우 탈런트! 김경혜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국민의 사랑받는 대표적인 우리 배우시죠? 김경혜 선배님이십니다. 박수 한 번 주십시오! 함수 한 번 짓어 주세요! 박수 한 번 짓어 주세요! 김경혜 선배님의 사랑받는 우리 배우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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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 네, 김경혜 선배님의 멋진 음악에 맞춰서 어좌국님, 우리 자전거 아티스트께서 와, 이거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공 자전거를 탔습니다.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마행을 찾으신 이현 총재님께서 무대에 올라오셔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네, 선물 증정식이 있다는데 천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증정하는데 설마 이 자전거는 아니겠죠? 이현 총재님이 롱다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자전거 타기는 전문가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 자전거는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산악용 타이어인데요. 웬만한 비포장 도로에서도 비탈길에서도 이 타이어가 터지지 않는 기아 수반 안으로 상당히 높아서 보다는 기어로 편안하게 산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이현 총재님이 스포츠 매니아세요. 공공 장교 출신으로 못하는 군동이 있다고 합니다. 고공 자전거만 빼놓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워정기 회장님 탈렌드 김경애 배우님 그리고 지마야에게 우리 이현 총재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현 총재님은 자리에 계시고요. 네, 선물 증서를 제이어서 네, 정말 선물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선물이 한 100개가 넘어왔는데 한 3개 정도로 엄선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라이언 가다라고 우리 동물을 잘 그리는 박영실 화학계선 그림 안정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전거도 1000만원 상당이지만 그림도 1200만원 상당이거든요. 점점점 올라옵니다. 박영실, 우리 라이언 작가님 입장! 요즘 병원 출판이요. 가짜야, 선생님 빨리 준비해 주시죠. 네, 준비가 안되면 다음 선서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셨나요? 좋습니다. 그림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드레스를 오, 그림이 나오고 있군요. 오, 돋돋다요. 우와, 멋진 이거 감동이, 신탁 감동이 클로즈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정말 환상적이네요.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수려한 이 산과 함께 바닷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 큰 박수가 나와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참, 200만원 상당에 50% 이상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박영실, 우리 하감님의 작가입니다. 다음 우리 지마일 때는 저도 그림을 증정시키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이희재 회장님 누구의 아버님이냐면 여러분, 아까 차수빈 과수 노래 잘 들었죠? 두 분의 친 아버지이신데요. 한식조리기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특히 롯데 휴먼 그룹 중 휴먼 그룹의 이희재 회장님은요. 이번 지마일의 회장입니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회장님 무대로 나오십시오. 한국은요. 주식회사 일조 통상에서 선보이는 밀키틀 외식 산업으로서 제가 제 꿈을 좀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희재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네. 대회장님이 네. 5초 내로 나오시면 저도 그림 작품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나오십시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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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증정만 하겠습니다. 선물 있죠? 네. 뒤에 선물을 직접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상호 총장님께서 네. 자. 자.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전달하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외 수상자와 함께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are you? 짜자하오.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우리 그 박사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키 박사님. 태의 수상자 아홉 분과 전화연별 이하철님의 무대 중심으로 나와주시고요. 지마의 로그 쪽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키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명 좀 보여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우리 엘란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축하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축하님.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이미 반끝.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영슈양 안녕하세요 양슈양 아름다워요 뷰티 상담사 명의상을 드렸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제가 택배로 DHL로 빠르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님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어메이스 1, 2, 4 1, 2, 3 1, 2, 3 1, 2, 3 지금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반갑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강 의료 우리 미용 명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썸머 원키탕 이분은요 최강의 그래프티 명인상입니다 피부를 이렇게 아름답고 타려있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오 지금 다리가 노을이 쥐고 있어요 저녁이 7시가 넘으니까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마유 카네 마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보셨어요 네 총재님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정말 평소에도 그리고 보고 싶다고 합니다 총재님 마스크 한 번만 벗어주면 소원이 없겠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이 행사로 끝나면 이거 우편으로 다 보낼게요 DHM 네 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코 누나 칼탑이나 일본이죠 네 고마워 고마워 땡큐 땡큐 고마워 고마워 글로벌 최강 영냥냥 명인대상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최강 영냥냥 명인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우리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강 뿐띠 뿐띠 상영 명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최강 영냥냥 명인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 이한충재님 너무 잘생겨서 얼었습니다 어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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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강 영냥 미흥 명언서를 받으신 분이죠 닥터 펑 유케 얀입니다 의사선생님이세요 헬로 닥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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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군요 총재님이 전화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전화비가 많이 나와더라도 하루에 두 번씩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수상하시고 한 분 더 나오시네요 이토보상 마코또 브라더 바라보 대체 호동왕 백초보지 카네 마루시도 형상입니다 마코또 굿날 기리데스 네 아리가또 굿날 지금까지 이하 총재님과 함께 영상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수상 못했지만 빠르게 DHL을 통해서 빠르게 각국의 나라로 일본으로 또 중국으로 배송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그레스토레이션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마에와 함께하는 세계를 하나로 글로벌 체감명의 대상 시상식 2부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상식 2부를 알리는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멋은 좋은 것이요 오늘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판소리 들려 드려야 되겠죠 자 시상식 바로 하고 저희가 판소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부 시상에는 이일환 총재님과 함께 최정호 회장님 박상원 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상원 총장님 무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수상자 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군신 감독님 김기종 교수님 최수연님 사후토메 아즈사 송서영 화백님 박영실 화백님 서성희 단장님 윤형경 교육장님 윤혜원님 김승민님 조아연님 김지훈 대표님 무대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징도의 호정자 상탈 네 최군신 감독님 김기종 태너 최수연 사후토메 아즈사 순서영 박영실 서성희 윤형경 김예원 김승민 조아연 김지훈 대표님까지 은혜분 나오시면 됩니다 먼저 최군신 감독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군신 게륭 글로벌 최강예술간도 명인 대상으로 수장합니다 축하합니다 주허 최군신 감독님 안녕하세요 최군생 감독님 3 최군신 도우 최군신 감독님 제수연님 글로벌 제가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 명품 대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전달하시죠. 사후톰의 아즈사 손서영 선배님, 박영실 선배님, 서성희 단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LED를 통해서 명인 대상의 프로필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만나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사후톰의 아즈사 아티스트입니다. 사후톰의 아즈사 최강 뷰티 명인 대상입니다. 다음은 손서영 사진을 한 칸트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서영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은 원활한 진행에서 한 칸트씩만 꼭 찍어주시면 됩니다. 박영실 선배님, 서성희 단장님, 윤현경 국장님, 김혜원님, 김승민님, 조아연님, 김지훈 대표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눈을 맞춰주시고요. 하나, 둘, 셋. 스마일 좋습니다. 다음은 박영실 선배님. 네, 오늘 지마예 회장님께 천임의 만원 상당의 멋진 사초를 선물하셨습니다. 네, 앞쪽을 바로 맞추시고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안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희 단장님. 달리 댄스의 명인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전달해 주시죠. 다음은 윤현경 국장님. 준비해 주시죠. 앞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스마일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윤현경 국장님. 제가 요가 명인 회사입니다. 요가를 잘하시죠. 네, 메달과 트로피 사진 촬영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스마일 좋습니다. 다음은 김예원 님입니다. 빨리댄스의 여왕이십니다. 축하합니다. 김예원 님 축하합니다. 다음은 김승민 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스마일. 축하합니다. 다음은 김승민. 제가 빨리댄스 대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앞쪽으로. 네, 밸리니까 빨리빨리 댄스로. 네, 앞쪽까지 주시고요. 스마일 좋습니다. 다음은 조아영. 최강의 밸리댄스 대상입니다. 조아영 님은 정말 밸리댄스를 좋아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일 잘하시죠? 축하합니다. 밸리댄스 조아, 조아, 조아영입니다. 다음은 김지우 대표님. 특별 공로 대상입니다. 이분도 밸리댄스를 배우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 공로 대상. 축하합니다. 최전무 회장이고 박상훈 총장님은 자리에 해 주시고요. 이하 총장님과 함께 정예진 대표님, 권서령 이사님은 무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후명하겠습니다. DJ 추은자, 임지민, 이소원, 한상기, 강예빈, 최진건, 오서영, 이진아, 김경예, 유영채님 나와주세요. 준비해 주시고요. 앞서 12분은 기념사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떠주시고요. 김기종 테너는 좀 가운데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네, 참 말 안 들어요. 김기종 테너는 좀 가운데로 들어가 주세요. 총장님 옆으로. 오늘 또 연출을 했습니다. 김기종 테너. 정말 멋진 테너죠? 자,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네. 진상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DJ, 임지민, 우리 기엄둥이들입니다. 이수원 가수, 한상기 가수. 강예빈 대리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리수상으로 진영학 대표님이 강예빈 배우 대리수상을 하겠습니다. 최진건 오서영, 이진아, 김경예, 유영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에는 이완 총장이 강하게 정예진 대표님, 원서령 이산님께서 수요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나오시죠. 진영학 대표님은 강예빈 배우를 대신해서. 왜냐면 오늘 인터버스 그리고 김태아 다 봤는데. 진영학 대표님은 장을 못 받기 때문에 대신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진영학 대표님은 강예빈 배우를 대신해서. 안 계시면 임지민님. 오늘 아주 댄스를 멋지게 했죠. 이재연이 말을 했는데요. 네, 상상 전달합니다. 올해의 글로벌 최강 스타 명인입니다. 최연소 명인이죠. 노래의 명인입니다. 지금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죽을 게 아니라 임지민이 너무 귀여워서 죽을 것 같아요. 임지민 가수 같은 딸 하나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겠죠.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2, 송 1. 축하합니다. 최강 노래 명인입니다. 홀로 아리랑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앞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스마일. 눈 크게 뜨시고요. 이선연이 눈 크게 뜨시고. 좋습니다. 다음은 한상기 가수입니다. 스타 명인 대상. 오늘 박명수 단장과 함께 너무나도 노래를 잘 들었죠. 축하합니다. 한상기. 네, 한상기. 거의 끝난 게 아니라 축하한다.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죠. 네, 한상기.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혜빈을 대신해서 신영아 인터테인먼트 대표가 받으시겠습니다. 네. 강혜빈에게 잘 전달해주고. 네. 소속사 대표랑 친한 사이기 때문에. 네. 신영합 이관왕입니다. 강혜빈 배우와 함께 동시 수상입니다. 최진건. 최진건. 네. 약간 좀. 상장을 좀 펼쳐주세요. 네. 상장을. 네. 펼쳐서. 네. 펼쳐가지고. 네. 좋습니다. 강혜빈에게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빈에게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빈. 최진건. 최진건. 오소영. 이진학. 김경혜. 유영채.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혜 선배님. 네. 여기 제일 좋은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최강 VV의 비슷한 명의 대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도 엔터테인먼트 대표로서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시죠. 대를 이어서 우리 또 예능계 배우계를 가고 있습니다. 어정계의 전까지 들어오세요. 네. 상장 펼쳐주시고요. 김경혜 대표님께는 아까 이한 대표님께 드렸던 천만원 상당의 자전부를 두상으로 3박 4일 동안 태워드린다고 합니다. 네.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어정계의 우리 스타 인기 많으시죠? 다음은 유영채. 이진학 계신가요? 어서오세요.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영채님. 유영채. 최강 스타 명인 대상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최고의 인기 스타들. 인터벌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인터벌스 이사벨라, 세나, 김대아, 차수비, 최인원수, 정교영, 임천천, 성정이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lig백, 동생 속에서 다чес colonialism 내 members 모두 좋아요 감사합니다. carried out theoreries Sounds 단지사진 찍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호명하겠습니다 이혜린, 정다운, 이현민, 이정원 무대를 불러주세요 자 그럼 이사베알라, 세나, 기태하, 차수민, 채현수 나와주세요 정표혜원님, 임천천님, 성정인인과 은혜를 올라주시는 것입니다 이현명 회사부터 시상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이하총재님과 정예진 네풀님, 본설혁 이사님께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인터베이스, 우리 걸그룹부터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예림, 스타입니다 축하입니다 여기 네 명 중에서 누가 춤을 제일 잘 추는지 함께 수상합니다 정다운, 이경빛, 이종원 공동 수상입니다 저희가 상장을 잘 드리는데 트로피는 여기서 가장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분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발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은 이사베알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단체 사진이 있을까 이토보증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사베알라 체감 가수입니다 다음은 세나 가수입니다 네, 꽃다발과 함께 같이 사진 찍으시죠 네, 네 분이 함께 찍겠습니다 제가 이사베알라 하시면서 벨리댄스 이사베알라 축하합니다 상장을 좀 보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상장을 본인이 보지만 아니고 사진 잘 나오게 굴려서 돌리고 돌리고 네, 앞쪽 발전 상장 펼쳐주세요 얼굴 안고 상장 펼쳐냅니다 낙하산도 특정산들이 안 펼쳤다가 다리 빈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 하나, 둘, 셋, 눈빛이 되시고 좋습니다 다음은 세나입니다 기아를 명인태상으로 인정합니다 상장을 꼭 펼쳐서 카메라를 볼 수 있도록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하 오머랜드의 리드싱 할당 네, 나왔죠? 김태하라는 네, 나와주시고요 김태하 오늘 최고의 가수 명인태상 1등으로 선정합니다 김태하 다음 우리 잘생긴 오빠 차수민 가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수민 가수 나와주세요 네, 다음은 최경수님 계신가요? 최경수님 계신가요? 최경수님 네, 나와주시죠 최경수님 네, 최경수님 네, 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기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천 임천천 네 저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영 네 임천천 이름이 천천이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왔어요 네 임천천 임천천 정교영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동 Normally 계속해서 상시 기어갑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기념 사진 한 걸음만 앞쪽으로 자, 이 앞쪽은 무대 쪽으로 다 좀 나와줄 걸로 도외드릴게요 4시상시 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석정혜씨 운내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정혜님 네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호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정혜님 운내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정혜님 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정혜님은 미국에 계시거든요. 화면으로 또 있으세요. 네 총재님 인상 부탁드립니다. 네 시상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정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시상식 상부 순서로 넘어가는데요. 박상원 총재님께서 오셨습니다. 석정혜씨 석정이 우리 대표님의 대리수상을 박상원 총재님께서 아주 친한 분이기 때문에 상장을 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리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상원 총재님께서 우리 또 사랑하고 늘 그리운 미국에 서서 못 보지만 석정혜님의 대리수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시아의 서인수 주직위원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영지 한복의 김성혜 대표님 무대로 오십시오. 김성혜 한복 디자이더님 입장 김성혜 대표님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발표입니다. 강미성 권혁인 김경자 김나예 김영수 김영호 김옥주 박영수 박한별 박정남 변길에 강미성혜 대표님 강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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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인, 제가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선, 권혁인, 김경자, 여기서부터는 다 김씨입니다. 나예, 영수, 영화, 옥주, 박연수, 박한별, 박정남, 변기레, 온웅어구, 빈센트, 리향, 유승남 무대를 보십니다. 자, 먼저 강미선님 앞쪽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선님, 권혁애님, 김경자님, 김나예님, 김영수님, 김영화님, 김옥주님, 박연수님, 박한별님, 박청남님, 병기레님, 온웅어구, 빈센트, 리향, 유승남님 강미선님, 권혁인님, 네, 권혁인님, 김경자님, 강미선님, 앞으로 나오시죠. 권혁인님, 김경자님, 김나예님, 김영숙님, 김영화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지한복입니다. 우리 김성애 대표님께서 시작을 합니다. 김영화 대표님 나오시죠. 네, 나오세요. 김영화 대표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름이 틀리면 제가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앞쪽 바라봐주시고요. 다음은 김옥주, 박영숙, 네, 박영숙님께 영지한복의 김성애 대표님과 서예수 조직위원장님께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시죠. 네, 전달합니다. 김성애 대표님이 직접 전달하십니다. 박한별님, 박한별님 준비해주세요. 박한별님, 박한별 우리 친구, 어린이 친구 나왔습니다. 박한별, 스타미나, 별이니까요. 박한별, 우리 기아를 우리 월드탑 모델로 선정합니다. 전달하시죠. 사진 찍었나요? 네, 앞쪽으로 봐주시고요. 다음은 박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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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탑. 파워탑 모델입니다. 이상은 모델들이 단 한 번 받는 평생에 가장 귀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박정남. 탑 모델. 다음은 평기래. 기아를 월드 파워탑 모델로 선정합니다. 전달하시죠. 우리 영지 한국의 김성애 대표님은요. 직접 디자인으로 연출도 하시지만 모델로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기에 정말 만능 탤런트이십니다. 하지만 월드 파워탑 모델은 한 번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는 부부 빈센트 리아. 네, 나오시죠. 오늘 멋지게 한복 두려움으로 복장을 했습니다. 김성애 영지 한국 대표님 가장 이뻐하나 네, 우리 모델입니다. 악정 받으시고요. 다음은 유승남. 유승남. 우리 어린이. 네, 우리 어린이. 네, 나오시죠. 네. 네, 미칩니다. 김나희. 예, 김나예입니다. 김나예. 네, 네 번째인데 우리 언니들한테 순서가 밀렸어요. 네, 제일 예쁜 사람은 나예. 네, 좋습니다. 자, 다 한 번 안 받으신 분이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남 님. 김정자. 김경자. 경자 님. 네, 세 번째였는데 순서를 놓치셔서 너무 기뻐서 지금 들리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월드파원 탑 모델인데요. 세계적인 탑 모델로 인정을 받는 순간입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탑 모델입니다. 탑 모델입니다. 탑 모델을 외쳐주시고 기념 사진. 트로필 한 번 번쩍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후명되는 수상자는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남 님. 유정수 님. 윤지명 님. 이시훈 님. 이시훈 님.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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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보컬 님. 유옥 estud Levain zodan.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란님 앞쪽으로 나오시죠. 유정순, 유지면, 이시우, 이일식, 이정수, 이종환, 입종순, 전체력, 조혁, 진선빈, 지타리, 전해수, 오판수위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유옥란님 무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정순님, 네, 유정순님. 유옥란님, 남수없나요? 손 한번 들으세요. 네, 유정순님 나오시죠. 유정순, 기와를. 대한민국 월드퍽 탑모델로 인정합니다. 유정순. 앞쪽 봐주시고요. 다음은 윤지명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명님. 윤지명님. 이시우님 나와주세요. 윤지명. 우리 어린이 친구를 탑모델로 선정합니다. 아주 예의가 바른 친구예요. 오늘 패션쇼 한국하기 전에 저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윤지명. 제가 지명했습니다. 스타로. 자, 다음은 이시우. 네. 둘이 아주 반짝이죠. 이시우. 대한민국 월드타 팝업 탑모델로 인정합니다. 모델에게 강타할 그녀는 급이 왔다. 윤지명. 이시우. 다음은 이시우. 네. 축하합니다. 오로지 모델을 위해서 이시우 마음을 합쳐 모델에게 종사하시는 스타이십니다. 이시우. 4년 찍으시고요. 다음은 이종숙. 이종황. 이종숙님 계신가요? 이종숙님. 앞쪽까지 시고요. 이종숙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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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아. 우리 모델이 아주 친한 모델이기 때문에 대립수상을 합니다. 이종황. 앞쪽 발아가 되시고요. 이종숙님. 네. 수상자는 살짝 마스를 내놓으면 됩니다. 혼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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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숙님. 네. 앞쪽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이종숙님. 네. 혹시나 이제 농살끼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말씀 벗지 마시고요. 정채련님. 정.채련. 네. 축하합니다. 네. 전달하시고요. 네. 받는 분만 마스크를 살짝 내려도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열이거나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 향. 축하합니다. 네. 왕단이 아주 멋집니다. 오늘 패션쭉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선미상을 다 휩쓸 분입니다. 오늘 버터 진선미. 진선미님. 네. 잠시 후에 공항이 있습니다. 어? 진선미님이 계셨나 어디 계셨나요? 진선미 모델님 나오세요? 네. 다음은. 정해숙. 축하합니다. 진선미님과 진선미 오늘 패션쇼에 참가했는데 제가 따로 3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입니다. 스마일. 자, 한국송이님이 중심에 서주시고요. 가운데 서주시고, 앞쪽으로 다 나오시죠. 권익혁님. 권익혁님. 권혁티님 두 번째 불렀는데, 너무 긴장하셔서. 단체 사진 찍돌하겠습니다. 네, 다음 수상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님. 홍비호님. 곽정진님. 김금식님. 김당근님. 김대한님. 서희수 대표님 가운데 좀 서주시고요. 서희수 대표님. 이한총재님 옆에 서주세요. 김선한 선혜님. 류 동선님. 박수혜님. 박명예님. 박예진님. 박초연님. 신비님. 안서정님. 양노만님. 어예르님. 정권하자. 정권하자. 서희수 대표님과 영재학무기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작했습니다. 최정우 회장님과 아젤리아의 이문주 대표님 부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한총재님 계속해 주시고요. 강승호님. 홍비호님. 곽정진님. 김컨식님. 김당근님. 김내안님. 김선혜님. 류 동원님. 박수혜님. 박명예님. 박예진님. 박초연님. 신비님. 안서정님. 박 ponto honorable goes to us. gleich under the trem Salkat com top topكم. comm togetherplate看 счettchenum close to us. 와이러 frameworks فedon 무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각 그맛 Universal. 우리 또 탑 무데브들이 대부분 우리 아젤리아 디자이너 원장님이 mình the company to be 3000 took up. 우리 Chaun